그랬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해 긴 떴는데 시간 안 돼 쿠키 다시 한 번 근접 촬영 들어간다 근접 촬영을 왜 해요 아빠 도미노 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쿠키야 아빠가 귀찮게 해 도미노 하다가 갑자기 얼굴 가득 아빠 이리로 오세요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잘생겼다 도미노에서 먹을 거 냄새가 나 쿠키야 여기 뭐 있나 봐봐 먹을 거 있는가 먹을 거 아니야 쿠키야 여기 봐봐 여기 뭐 있나 간식 있나 뭐야 이거 먹을 거 아니야 여기 뭐 있어 여기 간식 쿠키 여기 간식 있나 못 맞췄지 관심 없어 쿠키 간식이야 이거 뭐야 아 맘이 안 들어 이리와 쿠키 언니 도미노 세울 거야 아니 도미노 세울 거야 도미노 세울 거야 쿠키 쿠키 쿠키야 방해하지 마 망가뜨리면 안 돼 꼬이 망가뜨리면 안 돼 꼬이 망가뜨리면 안 돼 쿠키 망가뜨리면 안 돼 알았을까 손으로 안 해 공개될 쿠키 마치 표정 왜그래 쿠키 이게 뭐하는거지 쿠키야? 쿠키 표정이 왜그래 쿠키 뭘 보고 있는거야? 쿠키 왜 울었어? 아이고 이쁘네 도미너랑 놀아야지 잠깐만 자 앞에 도미너랑 놀아야지 쿠키 민키 누나하고 같이 찍게 도미너랑 놀아야지 도미너랑 놀아야지 쿠키야 쿠키 앞모습으로 밖에 안보이잖아 앞모습으로 찍어야지 쿠킬러 쿠킬러 뭐했어? 쿠킬러 이리와봐 엄마가 도미너 한거 한번 봐봐 엄마가 쿠키 이름 도미너로 세웠어 앉아 앉아봐 이쁜거 보자 오오 쿠키 쿠키 기다려 쿠키작가집에서 기다려 이걸 썻는 동안 쿠키야우스 기다려 이잉 귀여워 쿠키를 restrict prefer 쿠키늤 쿠키 쿠키 이잉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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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오오오 잘생겼네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아빠 목소리네 기다려 지금 쿠키 안달랐어 요거 통과하면 보고싶어서 아 뭐야 내가 다 걸린다 요거 통과하면 쿠키 아니야 기다려 쿠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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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통과하면 쿠키 여기 쌈 먹는 거야 보상으로 우와 요 가운데 딱 갖다 놓고 있어 쿠키 선수 선수 잘하고 있자 쿠키 준비해 쿠키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우와 잘했다 역시 우리 쿠키 사마라 먹어 앞으로 앉으세요 우리 쿠키 역시 잘해 쿠키 여기 앞에 앉으세요 쿠키 여기 앉아 쿠키 잘했어 쿠키 앉아 쿠키 앉아 쿠키 앉아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있네 쿠키 앉아 언니가 쌈 싸주겠다 쿠키 잘했어 언니가 쌈 싸줄게 이게 너무 큰 거 아닌가 쿠키야 쌈 막아 오 이상해 야 얘 무섭다 고기만 막았어 쿠키 귀여워 쿠키 고기가 없었어 쿠키야 나 먹냐고 쿠키 우와 쿠키의 막힌 졌 쌈 버려놨어 쿠키 쌈 먹어야지 쿠키 쌈 먹어야지 야채 안 먹네 잘했어 구민 한 번 더 하자 구민 한 번 더 하자 다 한 번 더 하자 응 ogie Sang 스테리 charger 아니아니 네 잠깐 기다려 쿠키 쿠키 고기를 입고 안 짜バms 잘 안 들려 아니야 쿠키 아니야 젠tır 오케이 Clinical used 쿠키ico 이거 버릴 거야 짬짬하자! 짬짬하자! 거기 안에 들어있는데 하얏얏얏! 알지! 어디 가? 집이 같이 들어있어 집에서 먹어? 우와 근데 진짜 잘한다 코키 준비! 코키 여기 있는데 기다려! 이리와! 기다려! 아니! 코키야! 얼짤결에 나왔는데 거의 안 쓰러뜨렸어 거의 안 쓰러뜨렸어 얼짤결에 나왔는데 거의 안 쓰러뜨렸어 다시 집으로 가? 응 진짜 알아서 집으로 가 아 거기에 먹을 거 있나 다시 찾는거야 없어 거기에 고기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쿠키야 이쪽으로 나와 알아서 대기하네 오! 대기할거야? 다시 준비 알아서 더 줄게 다시 준비 쿠키야 여기 하나 더 있다 옳지! 오! 달려! 아니 쳐다보진 않고 어떻게 보지 보지도 않고 달려 보지도 않고 달려 근데 우리 쿠키 진짜 잘 피하긴 한다 엄청난데 오! 잘했어 쿠키홍 쿠키 잘했어 쿠키 집으로 가 하우스 옳지 자 보고 달려야돼 막 달리는데 하우스 하우스 우와! 진짜 잘해 들어가 하우스 들어가 들어가 옳지 기다려 잘했어 한 번 더 와 쿠키가 하우스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한 번 더 돌아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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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감사합니다.